안녕하세요. 윤또산입니다. 오늘은 여름 동산 필수품 선글라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톰 디어에서 나온 고스트 스포츠 자전거 고글 바로 TG2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블랙이랑 화이트랑 다크 크리스탈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스페셜 에디션으로 라벤더 크리스탈 프레임이 새로 나왔는데요. 저는 원래 이 색깔이 되게 갖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해서 이 제품으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색깔 너무 예뻐. 하지만 이 라벤더 크리스탈로 받아도 이제 렌즈가 두 개가 더 와요. 쉽게 갈아서 끼워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라벤더 크리스탈 프레임 선글라스 기본이랑 그 다음에 투명 변색 렌즈랑 여기 편광 렌즈 이렇게 하나가 더 와요. 그래서 총 렌즈는 세 개 오고 렌즈가 스드그레임에ening 결그레임 순 êtes 다크 팍 barely 이렇게 케이스도 원래 따로 판매하는 건데 같이 세트로 들어있고요 여기는 저는 이제 도수 있는 안경을 끼지 않는데 이건 도수 있는 안경 끼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이거는 자전거 라이빙 하시는 분들 사용하는 건데 여기 옆에 보면은 끼워가지고 바람 저항을 줄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두 개 들어있는데 등 상태에는 딱히 쓸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파우치 넣는 거랑 이거 닦는 것까지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김서림 방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기가 통해서 습하지 않고요 CG2의 장점은 바로 이 펜슬 각도가 5단계로 조절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단계로 조절이 돼서 본인에게 맞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마랑 이렇게 해서 이마랑 뜨는 부위를 최소화해가지고 본인에게 맞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끝부분이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더 활동을 할 때도 떨어지지 않고 잘 고정이 돼 있고 이게 렌즈가 HD 화질급으로 화질이 좋아가지고 안 보이거나 그런 게 없어요 렌즈 렌즈 이 가장 중요한 선글라스의 기능 중에 하나인 자외선 차단 효과 이제 UV를 99.9%까지 차단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템플 각도도 5단계지만 이 노즈패드, 코바친도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본인에게 맞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톰비어 케이스를 같이 주시고 이거 말고도 안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넣어서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안경닦이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렌즈 닦아줄 수도 있어요 코팅 처리로 이제 눈, 비, 바람, 먼지 등 이물질이 붙으면 다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들러붙어서 시야를 방해하지 않게 해주는 기능까지 한다고 합니다 엄청 심혈을 기울이고 이제 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고심과 고심 끝에 엄청난 이제 공을 들여서 만드신 거라고 해요 이번에 나온 TG2가 그래서 기능도 진짜 많고 뭐 초경량이면 초경량, 자외선 차단이면 자외선 차단 그다음에 화질도 좋고 렌즈도 좋고 방호, 자외선 차단, 경량 기능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름에 이제 산에 갈 때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톰디어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선글라스 이벤트를 이제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총 다섯 분께 TG2 선글라스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당첨되는 다섯 분께는 원하시는 색깔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네 세트가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라벤더, 그리고 매트 블랙, 매트 화이트, 크리스탈까지 이제 네 가지인데 그중에서 본인이 당첨되신 분은 원하는 색깔까지 가지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구독자 이벤트가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